채찍을 함께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복귀 전공이 한 자릿수 대부분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없는 겁니다. 장관께서 직접 나오셔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카드는 다 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거의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각 대형병원에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병원에 복귀하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 서울의 빅5마다 한 자릿수 10명이 안 됐다. 그런데 수련병원들이 고민이 빠진 겁니다. 정부는 6월 4일자로 전원 사직을 처리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수련병원들이 그러지 말고 2월 29일자로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우리가 6월 4일로 전원 사직을 처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딱 한 천안 순천항대학병원장께서 전공의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2월 29일자로 사직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그냥 눈치만 크게 뭐죠. 도다리 이름 아시죠. 도다리처럼 눈줄을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 보는데 이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전체 전공이 만 3756명 가운데 한 천 명 정도가 지금 복귀가 된 거니까 그동안 가진 노력 끝에 만 2천 명 사직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의사 부족이 심각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전공의 복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귀할 경우 수련 규정을 고쳐가지고 수련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9월부터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일체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부가 정부 입장에서 파격적인 유화 조치를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이 미동도 하자는 겁니다. 한마디로 전공의들이 엿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답변을 안 한 전공의들까지 일관 사직 처리할 경우에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수련병원 경영진들이죠. 병원장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겁니다. 정부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들 사이에 병원장들이 이제 이만저만 고민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병원장들이 정부에다 뭐라고 요구했는가 하니까 사직 처리 시간을 조금 더 달라 우리가 노력을 더 해볼 테니까 관리들은 생각할 겁니다. 7월 15일까지 하라 이렇게 했는데 안 하니까 수련병원에서 7월 22일까지 좀 해당 한 주 좀 더 늦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무슨 말이냐 7월 15일까지 즉시 처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그냥 맹력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수련병원들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40개 의과대학 78개 수련병원 교수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 내용이 복귀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전공의들까지 일괄해서 사직 처리한 것은 이번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사직 시점을 굳이 정부 뜻대로 하겠다면 2월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2월달 기준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데 정부는 절대 이렇게 양보 안 하려고 하죠. 그건 이제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본인의 행정명령의 실효성이라든지 합법성 같은 게 무너지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이제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공의들의 분위기는 윤 정부가 2025년도에 의과대학 정원 1500명 확대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전공의들이 내년에도 돌아갈 그런 의향이 없다 이런 점을 이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정부는 이제 7월 15일로 깔끔하게 처리하고 9월달에 재모집해가지고 새로운 출발하게 되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평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 추세로 미뤄보게 되면 이번 9월에 재모집을 하더라도 모집 대상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돌아가네요. 참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이제 보통 방송사들이 대대적으로 여러분들 발표를 했는데 이 sbs 8시 뉴스에 전공의 사직 복귀 여부 결정 마지막 날 복귀율 미미 이 sbs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중 민심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물론 뒤에는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시는 목소리가 많죠. 그런데 제가 본 것은 가장 좋아요가 많이 달린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민심입니다. 이미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온 겁니다. 당신들이 뭔데 마음대로 사직 날을 6월 4일로 결정하는 겁니까? 이게 깡패 나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9명이 찬성. 가장 127명 가운데서 찬성이 많은 비율로 한번 분류를 해가지고 본 겁니다. 2월에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은 7월 달에 진짜 사직할지 말지 결정해라. 진짜 사직한다면 사직서는 6월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준다. 이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깔끔하게 2월 사직서 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들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본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돌아올 것이 두려우니까 무리수를 둬가지고 2월에 사직서를 낸 사람을 임의로 6월 4일자로 사직서를 처리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을 걸로 봤는데 mbc나 sbs 이런들 의견 코나를 되게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반발한 것 중에 하나가 2월 달에 사직서를 냈는데 너희들이 뭔데 6월 달로만 합니까? 그걸 고쳐가지고 사직을 처리하려고 하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퇴직금 줘라. 사직서 정부가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나? 사직 낼 때 사직서에 사직하는 날짜가 명확히 적혀 있는데 사직 날짜를 정부가 병원 마음대로 바꾸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어떻게 되냐? 당신들 간이 배박해 나왔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정부는 두고두고 몇 년 지나도 그 책임을 맨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은 권력이 서슬퍼르니까 그냥 다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옳지 않은 일이잖아요. 사직서를 2월 달에 냈는데 정부가 임의대로 수련병원에 6월 4일로 처리하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문서를 위조하라고 이런 명령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이제 장차관이 책임질 시간이다. 그냥 여론입니다. SBS 이름부터 상단에부터 나온 여론. 내년 3월이 되면 말이 바뀔 것이 뻔히 아는데 전공위가 겁을 먹겠습니까? 그리고 정부하고 대학병원들이 내년 3월까지 버틸 돈이 있습니까? 정부는 3조 더 써야 되고 대학병원은 매달 최소 몇백 절자를 볼 텐데 충남된 병원은 벌써 돈이 떨어졌다고 파산한다고 SOS를 쳐지 않았습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까? 돈을 집어넣어 대충 버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이에 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불거지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이거 여러분 이겨내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이거 여러분들 이기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S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답입니다. 9월에 전공위 지원을 할 사람이 없을 텐데 한덕수 총리가 만한 전공위 국가 책임자라는 것은 전공위를 공중보건대하듯이 보건복지부가 임의로 전공위의 수련장소를 지정할 것이고 전공위에게 어떤 선택권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조기용 장관과 박민수 차관이 말하는 전공위 네트워크 수련제도는 전공위의 사직을 금지할 거고 1차 병원인 개인 병원에 가서도 전공위 수련을 하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분이네요. 9월에 전공위 지원할 사람이 저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특히 필수 의료가는 없을 겁니다. 공동당직 때문에 무한정 약탈당할 것을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몫을 한 사람이 다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성들이 물론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소개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전히 많으니까 그러나 가장 많은 찬성 표시를 본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맛이 간 모양입니다. 사직도 마음대로 못하도록 그렇게 하네요. 젊은 사람들 등골 빼먹는 순위 1번 정부 2번 병원 3번 보건노조 4번 환자단체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오더라도 필수가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봐야 인생 나락된다는 확인을 정부나 환자단체 보건노조를 통해 잘 알게 됐습니다. 괜히 필수 의료가에 대한 그런 꿈 바이탈 뽕을 모르고 지원했다가 이번에 큰일을 닥쳐서 알게 된 겁니다. 미리 알게 되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래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너무 1, 2년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야기예요. 윤 대통령께서 엄청난 선물을 준 겁니다. 젊은 날 의사에 대해서 가졌던 필수 의료에 대한 바이탈 뽕을 완전히 깨어나도록 뭡니까 우리 윤 대통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인생지사가 다 세웅지마가 되는 겁니다. 매몰비용이 크지만 앞으로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면 매몰비용을 감수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필수 의료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자녀들과 서울대 예방의학과 교수 출신 의원 자식한테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식들은 모두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남의 자식들 데려다 노예일 시키는 사람들은 공직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그냥 이미 여러분들 치룬 비용이기 때문에 연년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나가버린 것입니다. 지금부터 선택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전공의들이란 거지 않습니까 강경책이 또 자초를 한 거죠 어제 오전에 서울의대의 비상대책협의회에서 소청가에 몸을 담고 있는 강 교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7월 15일 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사직서 수리 일정을 원칙대로 2월 달에 사직서 제출한 걸 하고 전공의 의사들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보시면 서울대 의과대학 병원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일괄 사직을 시한으로 전공의를 압박하지 마시고 사직서 수리 일자는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월 달로 존중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께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 비대위가 드리는 의견 이런 것을 발표한 거죠. 강시경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고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전공의들은 돌아오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 겁니다. 그럼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고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이 되게 되면 윤 정부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연 대통령께서 계속 밀고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면 대통령 진퇴 문제까지 거론이 될 겁니다.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기 서울대의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강희경 교수께서 이런 조치를 써가지고 전공의를 돌아오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루빨리 의료현장과 배움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강행된 불합리한 정책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시한을 정해서 전공의를 압박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사직득 수리 일자를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대로 2월달에 사직서를 낸 것이 낸 대로 처리하시고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다음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 등을 2025년 입학 정원에 대한 문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원위치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한국의 대형병원들은 수술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보건복지부 장차관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엄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엄살을 떨고 핵박을 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한 거 아니까 그게 윤 대통령의 운명과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옷 벗으면 다 그만입니다. 책임질 것도 별로 없고 조기웅 장관이나 사표 내면 그만인 거 박민수 장관이 떠나면 그만인 겁니다. 보셨지 않습니까 무슨 보건복지실장인가 이런 6월 30일 날 명예퇴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서울대 병원 전공의 복귀율이 미복귀율이 96%입니다. 이 정도로 전공의 복귀가 미미하기 때문에 전공의 사직 시기를 내년 상반기 재수련이 가능한 2월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정부가 법적 책임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6월 4일로 여러분들 정하게 되면 전공의들이 여러분들 9월부터 일을 해야 되니까 내년 3월도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은 명확하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밀어붙여가지고 7월 15일자로 저는 사직서 받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9월에 전공의 재모집하면 문제 다 해결된다. 그리고 사직일자 처리는 6월 4일자로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은 다 우리가 면할 수 있다. 우리가 전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간단하게 낙관적으로 여러분들 상황을 본 겁니다. 그런데 강혜경 교수와 뭡니까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의가 없는 현 시점에 정부가 추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병원화 등은 이루지기 어렵습니다. 하은진 서울대 신경외과 교수 주장인 겁니다. 헛소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장도 모르고 그냥 막 던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얼마나 내가 볼 때는 한심한지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중증, 희귀, 질환 중심의 병원 경영 그럼 전문의를 얼마나 뽑아야 되냐 돈은 누가 될 거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이걸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야 되니까 무슨 위원회를 동원하고 별짓을 다 해가 뭡니까 아무 이야기나 막 질러대는 겁니다. 이 하은진 신경외과 교수 이야기하는 게 보입니다. 신평원의 연구용력을 보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외래 입원 수입이 4조 3천억에 이르는데 이건 전체 병원 수익의 33%인데 이걸 모두 포기하고 대형병원들은 중증질환자 이름들 치료에 매진해야 된다. 그럼 그 이런 펑큰한 건 누가 지탱할 겁니까 그러니까 참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좌파들이 20세기 100년 동안 나라를 어떻게 망치는 거 하니까 총량 관리를 하거든요. 배 100층 만들어 땜 2개 만들어 집 한 500만 호 만들어 상시한 디테일은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을 하게 되죠. 생산성이 낮아져 가지고 총량 관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중증질환 중심으로 대형병원을 바꾸겠다. 저는 그걸 보고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애들이 그냥 큰소리 빵빵 치네. 그럼 이 돈은 누가 될 거고 지탱이 될 수 없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조 3천억이 외래 환자 입원 환자 때문에 발생하는데 그럼 그게 빠지게 되면 그럼 그걸 채워줄 거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격을 여러분들 정상화시켜 가지고 가격에 따라서 환자가 배분이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중증시기 질환의 이익이 되면 그쪽으로 이런 병상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익의 탈을 썼지만 거의 좌익증 생각으로 그냥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에는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하고 특히 전문의를 많이 뽑아야 됩니다. 경증병상을 벌이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중증병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전공이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다가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언론 프레임은 계속 하는 겁니다. 정말 참 심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계의 반발이 아주 심하면 윤 대통령께서는 사적인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비밀스럽게라도 의료계의 정통한 인사들을 만나 가지고 대화를 하고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무리 바빠도 지금 중요한 것이 의료사태를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의료사태를 정상화시키는 건 관료들 이야기만 들으면 안 되고 그게 허당들이니까. 현장을 모르니까 제가 관료들이 바보 천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장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사적인 네트워크를 동원하든지 해 가지고 공식적인 장소에서는 이야기와 여러분들 좀 듣기와 끄끄러운 이야기가 나오면 사적인 네트워크에서 대통령이 길을 열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단방에 여러분들 답이 나올 수 있는 걸 4개월 5개월 끊은 겁니다. 진짜 고집이 센 분 같아요. 정말 진짜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관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떻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막 질르는 겁니다. 중증질환 중심 병원 전문의 중심 병원 보시면 비대위원장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사직 처리가 된 거라면 그 결혼에 대해서는 모집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필수 의료 및 기피과 지원은 여전히 저조할 것입니다. 정부가 폭압적 처사를 설마 진행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선 무기한 휴직 같은 대정부 조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금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사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발길질이 흑발길질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nbc 뉴스입니다. 현장 상황을 그대로 여러분들 중계를 했습니다. 이걸 보고 시민들이 남긴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홍도가 높은 순서로 분류를 한 다음에 몇 분 이야기를 한번 소개합니다. 얼마 전 제가 이비 이누카 진달을 받지 못해서 이틀 밤낮을 병원을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진료 거부 담당의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시조차도 진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진료를 받은 곳은 아는 분의 병원이었습니다. 진료과가 달랐으나 응급처치를 받고 하루를 버틴 이후에 다시 찾은 전문병원조차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미 거기서 돌아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진로 예약을 잡아보려 했더니 두 곳 중 한 곳은 내년에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로 예약이 내년이 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삶으로 저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 됩니다. 그 어떤 일이든 채워가는 것은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전혀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태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해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상상 가능한 이야기가 여기 적혀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은 한자시고 거짓말을 안 한 겁니다. 본인이 겪은 것을 올린 겁니다. 진로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분노로 여러분들 다 결집이 되게 되면 정권이 지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안일하게 이런 상황을 대체하는 겁니다. OECD 이제 여러분들 이 한자분의 글에 대해서 OECD OECD 평균 가는 정상적인 길입니다. 받아들여야 되겠죠. 6개월 만에 의료가 망한 겁니다. OECD 평균 가자니까 평균 간 것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당 의사 수가 많은 유럽에서는 의사를 만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기본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가 1년에 12만 명입니다. 우리도 OECD 평균을 가야죠.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인 겁니다. 이제는 이제 제발 관리들이 잔머리를 굴리지 말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제잔료로 돌려놓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야기죠. 그리고 옳은 일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야기죠. 제 같으면 윤 대통령이 이런 부끄러워서 금세 이것을 여러분들 후퇴를 시켰을 것 같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 대통령께서 옳은 일을 밀어붙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옳은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완장을 차고 뭡니까 그냥 폼을 잡고 밀어붙이는 것이 옳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의 교육을 짊어진 교육부조차 불공정 행위로 졸속의대 입학 정원 책정에 부역하고 의과대학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망쳐버린 범죄자로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겁니다. 이 정부에서 말이 통하나 사회는 물론이고 나라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올바르게 개선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어도 한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고의를 짜는 것은 국민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고집만 내려놓으면 되는 건데 내려놓기에는 쪽이 팔리는 모양입니다. 정말 옹졸한 대통령입니다. 정부가 일을 벌려놓고 해결을 못하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번 의대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돌아가던 의료계를 박살내놓고 정국만 때려잡자고 하는 겁니다. 거친 표현이 좀 있긴 하지만 이분들 주장이 풀린 게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고집만 좀 접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면 본인의 진태가 결정될 건데 그걸 좀 누구 옆에서 진언하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에요. 아무런 대책 없이 2천 명을 결정했다가 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까 교육은 10년지 대개라 하면서 작년에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고3 학생들을 흔들어놓더니 올해는 의대 정원이 2천 명을 또 고3들을 흔들어놓는 이 대책 없는 정부가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킬러 문항 여러분들 제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 수련 병원들이 좀 대들기 시작한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7월 15일자로 우리는 일괄해서 사직설 수리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의과대학 교수들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조기용 장관은 7월 15일 날 일어난 사직서 일괄 처리하고 깨끗하게 그리고 9월 달부터 새 출발하면 전공의들이 많이 일어난 수련 특례를 적용해가지고 1년 안에 떠난 사람이 이런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처럼 아니라고 무책임하고 현장을 모르는 상황 판단을 가지고 조기용 장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전공의 복귀 대책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깔끔하게 해결한 겁니다. 왜? 본인들이 여러분들 과장, 개장, 국장을 할 때는 관이 명령하면 척척 통하는 사회였던 모양이죠. 사람은 익숙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니까 이제 수련병원들이 못하겠습니다. 수련병원들도 딱하죠. 수련병원들을 나무라 할 수 없는 게 관료들이 저희들은 하고 싶은데 교수들이 저렇게 난리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이 딱하게 된 거죠. 까끗하게 7월 15일 여러분들 정리하고 발 뻗고 여러분 자려고 했는데 발 뻗고 좀 쉬려고 했는데 이제 수련병원 전체가 도저히 정부 지시를 이행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돌발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메디칼 분야 이름 전문지가 톱뉴스를 수련병원 회패 무응답 전공의 사직수리 보류 정부의 페널티 부과 소용없음 서울대 의대 교수 64%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9월 달에 전공의 모집 전공의 뽑지 말자 번지는 9월 모집 보이콧 이렇게 되면 그러면 정부가 또 발표하겠죠. 의과대학 교수의 9월 전공의 재모집 보이콧 검지 명령 이렇게 또 내리겠죠. 정권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겠네요. 수련병원장 다수가 응답을 하지 않는 전공의의 사직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서울에 있는 빅파이브를 비롯해서 상급종합병원 협의에도 수용 여부를 두고 논의하겠다. 일부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우리는 정부 방침과 관계없이 당신의 임용지위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한 겁니다. 정부의 영이 전혀 지금 쓰지 않는 겁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복귀 사직 여부를 응답하자는 전공의들의 관계를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사직 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자 상급종합병원들도 수련병원협의회 방침을 따를지를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정부가 명령을 했는데 수련병원협의회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하는 거죠. 정부가 그냥 체면이 그냥 말이 안 되게 된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의 A대학병원 원장은 수련병원협의회의 방침에 공감했다. 딜렘마입니다. 사직 전공의 명단을 정부에 제출한 순간 그 전공의들은 우리 병원에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혈연관계가 끊어지려 버린 셈입니다. 우리 병원은 제출했는데 다른 병원을 하지 않으면 우리 입장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나갈 때 사직서에 서명하지도 않은 전공의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수련병원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렇게 협박하지만 어차피 전공의가 없는 상황에 페널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공의들은 어차피 안 들어옵니다. 그런 상황에 내년 전공의 TO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병원장은 없을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 이름 병원장이 전공의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내년 전공의 TO를 줄이겠다는 건 전혀 약발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미 다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상급종합병원의 여러분들 어차피 안 돌아옵니다. 의대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공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은 지난 2020년대 의대생이었습니다. 그때 먼저 복귀한 전공의들 보면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대생 관련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의대생 수업금 보장 등의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일부 수련병원은 수련병원의 해외의 방침에 따라서 전공의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직수리를 우리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알린다. 그러니까 정부는 착착 명령을 내리게 되면 사직서 여러분들 수리 금지 명령이 약발이 통했던 것처럼 사직서 수리 적시 여러분들 명령이 통할 줄 알았죠. 사직수리 7월 15일 처리 명령이 통할 줄 알았는데 이게 통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할지 한번 봐야 되겠죠. 수련병원을 불러가서 닥달할지 무슨 일을 할지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만 여러분들 지저분해지게 되는 겁니다. 수련병원들이 무응답 전공의 사직수리를 보류하게 되면 다가오는 9월 하반기 모집은 소규모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지원자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적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여러분 지원자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예고편을 어디서 보느냐 여기 보시면 서울의대의 64%가 가을에 재모집하더라도 나는 안 뽑겠다는 겁니다. 9월 모집 보이콧입니다. 서울의대 비대의 조사 결과에 되면 95%가 2월 29일로 사직서리해 줘야 되고 일부 대학병원 진로가 별로 9월 달에 전공의 모집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을턴으로 불리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보이콧해야 된다는 교수들이 늘어나고 있고 서울대 의대 교수 10명 중 7명은 9월 하반기 모집을 하지 않겠다 이야기. 자기 여러분들 제자들이 다 나가 고생을 하는데 세 사람 불러가 여러분들 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주소 의사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 7년 동고동락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결속력이 강하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세 사람을 뽑아가 여러분들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을 하겠습니까 관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63.5%가 안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9월 하반기 모집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서울대 병원만이 아니고 다른 수련 병원에서도 진로과별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움직임이 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실책을 범하지 않습니까 일부 B대학 교수들은 사직 전공의들에게 하반기 모집을 진행하기에 앉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습니까 이 점은 너희 걱정하지 말라 제자를 자기 손으로 자르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힐 서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을 하더라도 결혼이 생긴 자리에 다른 의사를 뽑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는데 관리들은 뭐죠 상상 부른 겁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 거론을 하는 것은 앞에서 이제 이비인후과 여러분들 진로 거부를 받은 말씀처럼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유연하게 윤 대통령하고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처리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따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이 처음 시작을 엉터리를 한 거 아닙니까 가짜를 가짜를 진짜라고 이런 국민들한테 속여가지고 여러분들 정책을 밀어붙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방송에서 우파와 우익의 가장 중요한 등목은 정직성이고 진실성이고 성실성이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2천 명처럼 증가시키면 필수 의료 문제 해결되고 지방 의료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총 1만 명을 증가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가짜를 국민들한테 세일즈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 가짜가 여러분들 가짜를 거짓말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짜를 발표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전공의만 제압하면 된다 생각했는데 일파 만파 그 이런 부작용이 전체로 다 퍼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짜 정책을 실행할 때 정책 당국자들이 모든 부작용을 다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방대학병원의 교수들이 여러분들이 이탈하기 시작한 겁니다 충북대의 100만 대 최소 10명이 이탈한 겁니다 지방의료를 그냥 붕괴시키는 일을 한 겁니다 이게 부작용의 하나입니다 부작용 가운데 여러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지금 취재기자에 의한께 덜미를 잡힌 겁니다 지방대학병원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병원 의대교에서 천명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멀쩡하게 근무하고 있던 엘리트 교수들이 다 개원으로 빠지거나 서울로 이러면 다 전직을 해버리는 겁니다 충북대의 병원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이 이탈하는 겁니다 지방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들의 본격적인 이탈 러시가 시작된 겁니다 충북대 사례는 또 중요한 것이 가장 여러분들 의과대학생을 많이 늘려놓은 겁니다 거의 더 많이 나가버린 겁니다 도저히 내가 양심상 교육을 담당할 수 있다 충북대 병원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현재 사직 예정인 교수만 최소 10명입니다 병원 내 핵심 의료진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원내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충북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맡았는 배장한 교수가 지난 6월부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충북권의 권력 심혈관 센터장이니까 필수 의료 분야에서도 흉부외과 분야에 뛰던 분입니다 공병호 tv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렇게 사람들이 나가버린 겁니다 배장한 교수의 사직 이후에 심혈관 센터 내에 심장내과 교수 2명이 추가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핫심 멤버들일 거라고요 수술 같은 걸 집도하는 충북대 병원 심혈관 센터 심장내과 의사 10명 중 핵심 의료진 3명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런 사람을 또 구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충북대 병원 교육수련 부장직을 맡은 권순길 교수 신장내과는 지난 5월 사직하고 개원을 준비 중입니다 권력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양산부산병원도 감염내과 교수 5명 가운데 2명이 그만둔 3명만 남았습니다 충남대 병원에 주목을 받았던 젊은 내과 교수도 사직 이후에 개원을 준비 중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큰일을 하신 겁니다 의료 시스템 전체를 그냥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걱정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외국에서 한국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중국에서 잘 모를까 의료 숙과가 형편없고 여러분들 이분들 대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겁니다 아직도 의료의사 수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어느 장병을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철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까 길병원의 한 교수는 7월에서 8월에 접어들면 의대의 교수들의 사적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은 특정 대학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교수들이 떠난 자리에는 채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제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한두 가지 손을 대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 왜 간판을 부르냐 더 이상 의대 교수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대 교수를 택한 일은 진로 이외에도 의대생 전공의 교육과 연구가 보람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정상적인 의학 교육이 요원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힘들어도 버틸는데 최근 정부의 오락가락 의대 정책에 버틸 이유를 상실한 분위기입니다 충북대 병원이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충북의대 정원 과정에서 의대 교수의 의견이 무시한 채 기존 49명에서 200명으로 무리한 정원을 추진한 탓입니다 4배 늘었네요 병원에 남을 경우 전공의 사적 이후 연구는 손도 못 대고 몸을 가라 넣어 의료경병을 메우고 있는데 의대생까지 수배로 늘으면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의대 교수를 하더라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 대학병원을 택하는 것이 나을 겁니다 지방의 대학병원 교수들이 항하는 곳은 수도권의 2차 3차 병원이라는 죄입니다 결국 필수 진력 의료를 강하게 했다고 추진한 정부 정책이 지방 대학병원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는 모양시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다 이런 중앙지들은 다 이거 덮을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한두 군데였겠습니까 결국은 빅파이브 병원 외에는 다 붕괴를 시키는 것 이런 무도한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닙니다 제약사도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약사 임상실험 이런 것입니다 제약회사들 신약 임상 신약 임상 이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신약을 가지고 이런 병원들이 다 환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투약을 해보고 그 결과를 그게 다 축소되는 겁니다 정말 거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보니까 1분기에 원내 의약품이 20% 감소했네요 신약 개발한 임상실험이 중단이 되고 의료기기 기업들도 큰 타격을 받은 거네요 이게 생태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의료산업이라는 것이 환자의사 외에 많은 그런 단체와 조직들로 다 묶여가 여러분 돌아가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겁니다 진짜 관리들 무식합니다 이번에 그냥 저는 대한민국의 관리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봤고 대한민국 윤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청들이 얼마나 뭡니까 그친지 입으로 온 자유를 이러면 들 멈게 떠들어도 아무도 이런 자유하고 관계없는 유전자가 채화가 되어 있는 걸 본 겁니다 이렇게 체제를 자꾸 망가뜨린 겁니다 체제를 나라가 어려워지는 곳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이러면 들을 계속 일파만파가 돼가게 되면 그걸 직시해 가지고 수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호도하고 덮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나중에 결국은 뭐 터지겠죠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그럼 환자들이 수술 못 받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암환자 여러분들 1개월 만에 받으면 생존 확률이 무슨 70%면 1년 뒤에 하면 생존 확률이 20% 30%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총량 관리만 안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내가 윤 정부를 대단히 이렇게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가능함은 이해를 하고 했지만 이번에 의료 사태를 처리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야 이거는 뭐 완전히 바닥이구나 야 이거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무슨 여러분들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존심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정책이라는 게 잘못됐으면 고칠 수 있는 거지 자 여러분 오늘 처음에는 신나게 출발했는데 이제 의료 문제에 오면 좀 답답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는 것이 문제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보내시고 또 내일 저도 준비 또 다부지게 해가지고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